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시 화항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마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제 환율은 내리고 금리는 오르고 지수 오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냐. 혼자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파월 의장 인플라에 잡을 도구도 해결책도 있다. 금리 경로 예정대로다. 절대 안 믿는다. 보시고요. 나스닥 2.76% 올랐고요. 반등이죠. 그다음에 거래소 파산하면 코인 다 날린다. 안전장치가 없다. 만약에 이쪽 암호화폐 쪽에서 거래소까지 파산을 한다면 심각한 저기 오겠죠. 금융위기. 센트리스 연흥총재 금리 0.5%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요. 맨날 뻥만 치고 있어요. 우리 뻥카맨.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 어마무지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고통은 미국일 수도 있지만 미국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잘 좀 보시고. 주저앉겠다. 안 되죠.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테라 사태의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도 70억 달러 증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좀 심각해요. 잘 좀 보시고.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해외 증시. 경제 지표 호주의 소매 판매인가요? 그게 조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조금 적어요. 그냥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반짝 랠리. 반짝이죠.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금의 일자의 상승. 좋습니다. 소매 판매 전월비 0.9%. 4개월 연속 증가.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등한 것 같은데. 두고 보겠습니다. 버핏 지표. 버블 지수. 166.1.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고요. 시가청액 및 GDP.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청액 비율.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건 종가만 표시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200%. 원래 215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고점 대비 반터마. 100% 공정 가치. 2013년경 주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심플한 지표가 되겠고요. 제가 데일리로 기록하는데. 170대에서 지금 현재는 16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0대로 가는지 그 상황은 보시고요. 실질적인 반등이라고 할까. 190대 넘어가고요. 작년 11월 8일에 생겼던 고점. 이거 못 넘으면 힘든 겁니다. 길게 좀 보십시오. 이건 조그만 반등 가지고 움직인다. 그건 무슨 말이 안 되고.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시고. 공포 탐욕 지수. 지금 강력한 극대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최소한 중립까지는 와야 반등이라고 봅니다. 다시 최소한 어디까지. 15에서 지금 50까지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지표가 총 7가지입니다. 그 7가지가 중립으로 올려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돈이 안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특히 시장 모멘텀. 돈 안 들어가죠. 주가 마찬가지죠. 극대 공포. 주가 폭. 극대 공포.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푸컬 옵션. 아직도 푸 쪽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 들어가요. 푸 쪽에는. 자,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죠.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극대 공포. 쟝크본드 극대 공포.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상당히 공포 구간에 있는데 반등을 했다고 환호한다. 아마 오늘 조금 오른 것 때문에 아주 도배를 할 겁니다. 자, 샀어요. 샀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여겨 환율. 네, 베어리쉬 잉걸핑 주봉에서 캔들 패턴 떴는데 상황을 지켜보자. 지금 양봉을 훼손시키는지 자, 1260원. 네, 1260원 가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선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살짝 조정 주는 거다. 자, 달러도 마찬가지다. 베어리쉬 잉걸핑 네, 여기 갭 구간이 있는데 거기 지지할 가능성 좀 보시고요. 현재 아래 살 값도 72다. 그죠? 자, 좀 보시고요. 그러면 자, 달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살을 뛰어넘어서 월봉을 보시면 110 정도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좀 더 가면 여기 고점 더 가면 여기 고점까지 네, 그래서 한 130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네, 왜냐? 조금 전에 파월 의장 얘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큐티도 하겠다. 경로 밟아 가겠다. 네, 달러 강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지금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네, 금리 네, 금 이빨이 아니라 금리 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로 마찬가지죠. 자, 유로는 극명하게 네, 주봉에서 자, 여기 지지를 붕괴시켰어요. 네, 저항받았죠. 올라가면 분명히 저항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반등은 일시적이다. 네, 왜? 풍덩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들을 강력하게 붕괴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 잘 보셔야 됩니다. 유럽은 지금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큐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애꿎은 러시아 껍죽대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죠, 유럽. 잘 보십시오. 어제 제가 연합인포맥스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 중단하면 바로 침체입니다, 얘네들은. 심각한 거예요. 유럽발 금융위기 오면 이것도 핵폭탄급이에요, 거의. 핵폭탄급. 잘 좀 보시고요. 그런데 어제 파월의 발원에 금리가 올랐어요. 10년물 금리가. 3.78%. 그러면 2.95%. 그럼 아직도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또 널뛰게 하죠. 그게 바로 증시입니다. 왜? 증시는 핫머니. 방정스러운 애들이 많아요. 좀 재권처럼 찐더거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정책금리 1% 넘었죠. 2년물 5% 올랐습니다. 그죠? 자 5년물 5% 가까이 올랐고요. 10년물 3.7% 그 다음에 30년물 2.8% 자, 아직까지는 장기물에서 침체 사인이 안 나오고 있죠. 조정만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제 깊이 조정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침체 사인이다. 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차를 보면 10년물과 그 다음에 2년물은 이렇게 금리차가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죠. 만약에 역전된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자, 지금 살짝 조정 주니까 자, 증시도 조정을 주지요. 네, 올라가면서 폭락 자, 저점 올라가면서 폭락 저점 뭐가? 증시가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요. 예, 조정도 아니네. 네, 자, 보십시오. 내려오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면서 폭락 여기 저점 그렇죠? 자, 올라가면서 폭락하고 있고요. 여기 저점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고 예, 지금 뭐 반동도 아니에요. 종가로 보면 그렇죠? 네,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회사체는 어떨까? 정크본도 예, 안 내려오죠. 위험신호입니다. 예, 엄청나게 위험신호가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때 급작스러웠던 어떤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진짜 예쁘게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어디서 정크본드 쪽에서 이쪽에서 빤스런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엄청난 자금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정크본드 쪽에서 이거 주의하는 목적은 이거는 신용까지 건드릴 수도 있다. 왜? 정크 회사체가 금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죠? 예, 이쪽에 채권들이 엄청난 지금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경계해야 된다. 만약에 이쪽 회사체 쪽에서 지금 뱅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화가 되면 결국에는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 뻔하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겁니다. 아니면 큐티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연준의 행보를 잘 보자. 글쎄요. 이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상황은 증시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데도 증시 널뛰기 하는 거 보세요. 애들이 방송 맞아요. 자 NDQ RUTI 내려왔죠. 그만큼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DQ DJI NDQ SPX 운봉 생겼죠. 월봉을 보시면 당연하죠. 이 모습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딱한 버블 때 모습 현재 그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 똑같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등 들어옵니다. 얘는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번째 그림 그리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어때요? 버블 붕괴 그죠? 자 그 다음에 IPO 얘는 버블이 붕괴됐죠? 고점 대비 저점까지 66% 반등이라고 들어왔는데 거래량은 쥐어준 만큼 네 이래요? 거래량 웃기죠? 2.6%인데 그냥 반응만 할 뿐입니다. 반응만 자 거래량을 보니까 아 이것도 뺑기가 되네 자 이렇게 내려올지 누가 알았어요? 네 작년 2월달 엄청난 고점을 찍고 30% 빠지고 반등 주고 11월달부터 폭락한 게 이럽니다.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딱한 버블급의 붕괴가 일어났죠. 66% 네 자 이거는 명확한 증거죠. 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거의 똑같이 그죠?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기해요.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보여줘요. 빨리 도망가 이렇게 우리 다 뺐어 돈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어. 2.6% 대단한 반등 같지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저청까지도 붕괴되는 네 그래서 70%가 넘어가는 대공항급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3% 반등 들어왔죠. 자 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상승으로의 거래량인가요? 절대 아니죠. 네 반도 안 들어왔어요. 매도 거래량이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구는 싶은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요. 실질금리도 올라갔지 지금 연준에서 지금 수도꼭지 꽉 잠갔지 네 돈이 없으니까 가구 등락률은 되게 센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헬렐레 하는 거예요. 좀만 어떤 말만 나오면 폭락하고 무려 몇 프로? 네 41%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가 보시면 자 작년 12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보세요. 살벌하지요? 네 77% 그죠? 마이너스 앞으로 12% 네 6% 지금 살짝 반등이라고 줬는데 거래량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매도 세력들에 의한 이거는 반등 들어와봐요. 너 왔어? 너 뭐하냐고 밑에서 아유 한번 올라와봐 또 한번 때려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다이버전스 폭락 90% 다이버전스 폭락 아직 50% 남았습니다. 자 내려가는 와중에 여기 때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얘는 지금 자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 40% 떨어졌던 때가 어디냐면 여기죠. 2006년 7월경 그 뒤에 1년 후에 1년 정도 후에 1년이 아니죠. 여기 2006년 8월 1년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은 뭔가 큰 핵폭탄이 터지는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당히 비상상황이고요. 지금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빨리 빠져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네 자 러셀이천입니다. 자 러셀이천 반등 세게 들어오죠. 네 3% 거래량 꽝이죠. 자 현재 거래량이 이거예요. 그 전에 떨어질 때 거래량은 이만큼이에요. 이 반등이 확실하게 가려면 거래량이 서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러면 믿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고 반등 줄 때 거래량이 적죠.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고 반등 줄 때 거래량이 적죠. 맞죠? 똑같죠. 지금 네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데 현혹이 돼서 여기서 저점 매수해갖고 자 샀어요. 현혹이 됐습니다. 샀어요.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며칠 올라갔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폭락해버려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시고 현재 지금 고점 대비 다 마이너스 30% 찍은 상황 대세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판단을 잘 하시길 자 그 다음에 QQQ 마찬가지 2.59% 들어왔죠. 거래량 별로죠. 반도 안 들어왔다. 페이크 모션 뺑기죠. 뺑기 뺑기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스닥 자 그러면 현재 지금 30% 찍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1파 2파 현재 뭐예요? 3파 진행 중입니다. 3파 4파 5파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대대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이때 대세 상승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폭락시키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현재는 3파가 진행 중이다. 아니면 C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다 가짜일 경우가 많다. 페이크 뺑기 얘도 반등이 들어왔죠. 자 거래량 몇 프로? 5% 가까이 좋죠. 아주 그냥 음 음 자 그래서 32% 그죠? 자 그래서 예수적인 반등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RSI 값이 얼마냐? 51이에요. 좀 더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 50을 넘었다는 얘기를 좀 더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한 60 정도까지 여기 예 좀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쵸? 그쵸? 예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까요? 요거 예 어 프랜스페인 여기 지금 붙었고요. 지금 기준선 전환선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구름대까지 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다. 참고 좀 하시고 그렇지만 어 페이크 모션이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S&P500 자 여기 저점 붕괴 됐는데 예 거기까지 갈지요. 얘도 평균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좀 보시고 자 2% 반등 자 그 다음에 자 다우 DIA 요거 확인 그죠 진짜 쥐어진 만큼 들어왔죠 얘는 44예요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별로죠 잘 좀 보시고 DJI 자 그 다음에 로그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냥 일종의 반등 그 다음에 요거 검은선 120년 월봉을 보시면 네 아직까지 은봉이고요 네 큰 스타크 핸들 네 은봉 그래서 아직 지금 한 19레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어 지금 5월달 상황 좀 지켜보시고 제가 볼 때는 요거 네 다이버전스 지금 시현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어 페이크 일 가능성이 높다. 네 잘 보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감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게 답이다. 투자하려면 어 알아서 각자 잘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이따 장마감치가 희망해서 잘 좀 보시고요. 자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변화광고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멘